보자. 오늘 회사 일찍 끝났으니까 하려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보자. 뭐 줄이랑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잡는 걸 보여줄게. 자, 렛츠고! 고기 잡으러 가자! 아 나 이거 이씨. 어제 새 차 있는데. 잠시만. 진호가 끌리네 진호가 끌리네 했는데 온 바람이 일겨요 아이고 애기 어디가 일본에 와서 처음 느낀게 애들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 깜짝 놀랐네 아침에 출근할 때 담배 하나 물고 자전거 타고 치마 입고 죽이지 아저씨 내 설레기 왜그래 뭔 놈이 시누가 좋지 고기 잡으러 왔구나 왔구나 고기 잡으러 왔구나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가보자 잠시만 잠시만 아 오줌마야 너 물 좀 빼고 올게 저기 편의점 보이지? 저기 가서 물 좀 빼고 올게 커피 하나 사올게 잠시만 가보자 오늘 바람이 엄청 오네 온 바람이 이렇게 오네 으쌰 오늘 내가 낚시할 곳이다 고기 잡으러 왔구나 좋지 땀 좀 부는데 그래도 뭐 소용하니 산책도 하고 딱 좋지만 가끔 여기 뱀 나와 저기 낚시하다가 물릴 뻔했어 짜잔 여기가 내가 항상 낚시하는거 뭐지 멍고기가 있을까 할거야 근데 나는 잡는다는거 여기서 보자 어디서 해볼까 여기쯤에서 해볼까 잠시만 보자 어디서 해볼까 어디서 해볼까 여기쯤에서 해볼까 일단은 어디서 해볼까 위조인가 없었네 이거 뭐래래 요거를 보자 요거를 보자 잠시만 잠시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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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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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